충남도가 공동주택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,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20%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도는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상향폭을 최대 20%까지 늘리고, 적용 대상도 도시개발, 택지개발, 산업단지 지원시설,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지난 2019년 44.7%에서 2020년 54%로 높아졌으나, 민간 부문은 같은 기간 19.4%로 0.3%포인트 느는데 그쳤습니다.